네, 그럼 한번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같이 풀어봅시다. 자, 우선 Protected, Public, Deport, Private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별로 허용이 되는지, 다른 클래스에서 허용을 시키는지, 시키지 않는지를 같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 기억해야 될 것이 적어집니다. 아셨죠? 기억도 훨씬 더 쉽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Public과 Private만 일단은 아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빽빽이처럼 암기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그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도 있긴 합니다. 자, 우선 어떤 멤버가 Public일 때 같은 패키지에 있고 같은 클래스에 있는 멤버가 접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용되겠죠? 그 다음에 멤버의 접근 제어자가 Protected인 경우에 같은 패키지에 있고 같은 클래스에 있으면 허용됩니다. 그리고 Default는, Default도 마찬가지로 허용이 되고 Private도 허용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패키지, 같은 클래스. 사실 같은 클래스는 같은 패키지일 수밖에 없죠. 자, 이 경우에는 무조건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Public인 경우에 같은 패키지, 그리고 상속관계에 있는 메소드가, 메소드는 Public 접근 제어자로 지정된 멤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Protected로 되어있는 메소드에는 같은 패키지, 그리고 상속관계에 있는 클래스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Default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rivate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Private은 같은 클래스인 경우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같은 패키지, 하지만 상속관계는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Public은 무조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OK. 그리고 Protected인 경우에는 상속인 경우에 허용하기 때문에 OK입니다. Protected는 상속인 경우에 허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두시고요. 그리고 Default도 상속인 경우에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허용하지 않느냐 하면, 상속관계에 있지만 서로 다른 패키지에 있는 멤버들끼리 접근할 때는 Default인 경우에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Protected는 상속관계라고 한다면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Protected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같은 패키지에 있고 상속관계는 아닌 경우에는 Private은 심플해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패키지 상속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Public은 무조건 승인하기 때문에 OK입니다. 이 두 가지는 했고요. 그리고 다른 패키지 그리고 상속관계에 있어도 Private은 볼 것도 없습니다. X입니다.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 있고 상속관계는 상속관계가 아닌 경우에 자, Public이면 무조건 OK니까 허용입니다. 하지만 Protected는 상속관계에 있는 경우에 허용을 하기 때문에 상속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패키지이라면 다른 패키지이고 상속관계가 아니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Deport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패키지에 있고 상속관계인 경우에만 허용이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이고 상속관계가 아니면 생각할 것도 없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Private은 같은 클래스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Public이건 Protected건 Deport건 Private이건 같은 클래스라고 한다면 무조건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접근 제어자가 Public이면 패키지가 어떻게 됐건 상속관계일건 상관없이 무조건 허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Private이면 같은 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불용한다, 거부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Protected인 경우에는 상속관계에만 있으면 무조건 허용한다라는 것이 Protected. 그리고 디폴트는 상속관계라고 할지라도 패키지가 다르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자, 이 관계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혹시 외워야 될 것 같은 상황이면 일단은 외우지 마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다음 수업으로 그리고 나중에 차차로 알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이렇게 미묘한 지점에 대해서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중요한 건 지치지 않는 겁니다.